실거래가로 측정한 전국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83.4%를 기록해 80%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를 기반으로 집계한 값보다 15.7%포인트나 치소순 수치인데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상 80%를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로 전세가율이 상승하며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뗄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5.2%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립 다세대의 9월 전세가율은 83.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일대 소형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깡통정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깡통정세 피해 경고음도 더욱 커지는 실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